인혁이 형 사랑해요 아 또 왔어 나는 안 사랑해 아 진짜 제이스 좀 그만하고 싶다 아 진짜 제이스 그만 고르고 싶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아니 요즘 탑 선피기 너무 싫은데 얘가 양반이에요 그나마 뭐야 제 탑 드레이븐 하는 개네 아니 탑 드레이븐 저런게 너무 싫은게 내가 하면은 상대방에서 하루종일 갱오는데 적팀이 하면 우리팀 정글은 안와 아프다 아니 진짜 이게 아니 이게 그냥 와드도 안받고 이렇게 미는데 우리 정글 안온다니까? 아 진짜 니 직원이 제일 아파 아 진짜 니 직원이 제일 아파 게이적이 나 아니 이게 플래시 빠졌으면은 특패 6렙 타이밍이 되는 5분 5분에서 6분 언제더라? 5분 50초? 이쯤에 무조건 죽을 수 밖에 없어 아니 투돌 안에 흠나? 이거 너무 무서운데? 와 이걸 그냥 맞으면서 프리징 해버리네 돔 야 이거 잤자 노플이야 무려 이러면은 인생이 망하는거 이거 그냥 날먹챔이야 날먹챔 이게 우리팀 정글이 그레이브즈 말고 막 좀 센해 앨리스 이런거였으면은 이렇게 오다가 또 죽어 어 우리 바텀 뭐야 어 우리 바텀 이긴다 이거 너무 귀한 장면이네 어 플래시 빨리 써줄걸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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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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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거는 완전 제 실수에요 그냥 플래시 아내면 안되는데 극한의 이득을 볼라고 정글러를 말리게 해버린 그레이브즈 잘못이 아냐 내 욕심으로 죽인거에요 내가 만약에 리신 못잡았다? 그럼 얘 나갔을거 같애 아니 근데 탑은 이제 안와도 돼 어차피 내가 이기는거라 개꿀 바로 바로 여기 여기 아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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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출산하자 아니 이거 노틸러스 겸상하는거 진짜 에반데 아니 그냥 아 탑에다 풀걸 아 판단 미스했다 내가 보니까 이거 드레이븐? 점화 없어 쏘리 빨리 와 진짜 저런 애들은 이 트위스티드 페이트 골카 한방이면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니까? 아니 드레이븐, 루시안, 칼리스타 이런거에 비하면은 제이슨은 굉장히 양심있는 챔프에요 양심있는 챔프 신사란 말이야 신사 어? 아니 그리고 시즌3부터 출시된 아주 전통있는 탑라이너에요 아 이거 무지달다 어? 아 제가 드레이븐 하는 애들 별로 안좋아하는게 드레이븐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암모빙 치고 상대 따면은 게임 이기는거고 지면 그냥 오픈이야 오픈인가 본데? 오픈인가 본데? 승갑전 바로 떠주나? 그레이브즈한테 미안하니까 한 표 아니 나 본캐할때 승갑전 바로 떠주던데 저번에 보니까 아니 맨날 왜 켄앤제일스만 하냐고 묻는데 아니 맨날 선픽이 걸려요 저는 아니 진짜 요즘 탑 선픽할게 진짜 너무 없어 진짜 켄앤제일스말고 하나쯤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탑 카르마 좋은건 아는데 하기 싫어요 아니 뭐야 에코왔나? 아니 레드 3캔 먹고 갱 오는 에코가 있다고? 진짜 이거 완전 정신병자네? 어 이거 카미의 솔킷 너무 싸고 싶은데? 아 카미 아 카미 스톰 바로 들어갔으면 잡았는데 나이스 리쉔 나이스 리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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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éf 그냥 전낙 궁 있네 나 믿는다? 아 이게 믿음의 리오레지 어 잠깐만 라인전 너무 힘들었어 왜 이렇게 힘들지? 봐라 절차 어어? 아니 저 비싼게 누구한테 들어갔어? 팔리스타한테 들어갔네? 야 야 왜 아무도 안 봐줘? 아니 다 어디갔냐? 이거 왜 이렇게 진거 같지? 어 이거 지면 좀 억울한데? 뭐지? 어 이런거 잘라줘야되는데 내가보니까 12킬 리신 이거 상했다 클리어만 클리어만 하고 올게 얘들아 어 참 진짜 개바다 아니 그냥 들어오는 애들 잔나가 밀면서 먹으면은 그래도 먹진 않았을까? 진짜 개바다 어 아 좀만 더 참을 걸 아 그래도 풀 안 쓰긴 다행이다. 아 그냥 카밀 떴을 때 그냥 녹일 걸 그랬다. 너무 너무 큰 그림 그려버렸어. 아 이거 한타 각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저 갈리오가 너무 압박이다. 저거를 물들이 녹여줘야 되는데 아 애니비야 뭐지? 그럴 줄 알았어 이 녀석아. 르블랑 저거 돌아오는 거 못 참으면 르블랑 아니지. 아니 근데 상대에 핑퐁 캐릭이 너무 많아가지고 궁 각이 너무 안 나와. 야 얘네 바론 가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아 궁 각 진짜 역대급으로 안 나온다. 맞아 잔나가 님들 잔나가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팀. 그냥 게임 내내 느껴지는 건데 나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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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걸 네가 먹는다고? 야 그건 진짜 선 넘는 거지. 아 이걸 먹으라고? 아니잖아 씨. 아니 야 내가 블루 먹었다고 멈춰서 야 네 밑에 발밑에 블루가 있잖아. 어 나는 하이퍼 다 한 것 같은데? 나이스. 어? 아니 설마 죽무 잊은데? 어? 야 그냥 깨. 야 이거 못 끝내? 어? 중무 잊은데? 중무 잊은데? 아니 진짜 아니 난 살려주는 거야 살려주는 거 아 그렇네. 아 강타 아 강타 괜찮네 아이고 나 순간 존야 있는 거 깜빡했다. 아니 심지어 제자리 풀도 써버렸어. 배려한 줄 알았어. 하하하하 이거는 이제 플래시가 없으니까 이즈리얼을 지켜주는 궁 잔나 궁 한번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 궁을 늦게 쓰는 거지. 상상 속에 케넨으로 가는 거야. 내가 강타 쓴다. 여기 여기 카멘 여기 여기 카멘 시간 좀 더 끌어봐. 시간 좀 더. 와 와 와 이걸 지네. 그니까 잔나 진짜 잘한다. 솔직히 이즈리얼이 진짜 많이 던졌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하지? 아니 근데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. 그 뭐야 아까 그 에코 거기서 죽은 게 좀 컸지. 나는 저 힘든 조합에다가 궁 잘 박았어.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그 방종 하죠. 이런 애들은 무슨 심리야? 나 이게 이해가 안 돼. 진짜로. 그냥 이제 자기가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되는 거잖아. 이게 무슨 심리인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. 아니 진짜 제가 이해를 해보려 했거든요. 근데 내 머리로는 진짜 이해가 안 돼. 저는 항상 오늘 오래 하셨는데 피곤하실 거 같아요. 방종 해도 될 듯해요.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다 제가 판단해요. 제 몸은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날 조종하려고 하지마. 거짓말 하지마.